안녕하세요. 덕베이스입니다. 오늘은 새로 입고된 서스 프레시점 베이스를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서스 베이스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커스텀 베이스 브랜드 회사고요. 악기를 처음 받아 봤는데 악기는 컬러도 너무 예쁘고요. 빈티지 화이트 컬러에 로즈우드 지판에 로스티드 메이플렉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플랜 라운드 줄이 걸려 있어서 프레시점 느낌은 좀 더해지고 있고요. 무게도 가볍고 밸런스도 약간 뒤쪽으로 쏠리긴 하네요. 이렇게 해놨을 때. 그래도 악기가 참 잘 만들어진 악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체적인 느낌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프레시점 베이스 찾는 분들에게 좋은 200만원 초반의 그런 신품 같은 베이스를 구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녹음을 해보니까 악기 편차도 소리 자체가 프레시점 악기답게 소리가 나오고요. 또 이 픽업 자체가 주는 그런 성향도 목재가 주는 그런 부분을 잘 표현해 주고 있고 맥감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신품으로 커스텀 모드 하려면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악기 같은 경우에는 신품가로 주문하면 285만원 현재 악기만 있는 상태에서 22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펜더 프레시점 베이스랑 비교를 해보면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될 것 같아요. 서스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악기였고요. 이 악기가 궁금하시거나 테스트하실 분은 덕레이스에 방문하셔서 테스트하시기 바랍니다. 이 헤드 부분에 롤리팝 헤드머신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귀엽고 좋은데 이 악기랑 매칭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방문하셔서 테스트해 보시고 악기 사운드 샘플도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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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